스타벨뱅킹 시즌2 이번 주 시청자 2,643명이 선택한 가탕수 특집 주제 노출이 기대되고 감사하죠 11위는 넘어갑니다 소녀시대 유리암, 유나 11위는 소녀시대의 에크 에스라 앨범에 유나와 유리암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유리암은 콘서트 솔로 무대에서 과감한 복근 노출과 슬랙시 웨이브로 상초팬들을 군뚜군뚜군뚜군뚜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모 워터파크 CF에서 살짝살짝 노출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로 많은 남성팬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을 겨냥한 유리와 유나의 몸매 대결 잘록한 후리라인과 탄탄한 복근 남성팬들에겐 찬사를 여성팬들에겐 부러움을 일으키는 두 소녀가 11위를 차지했습니다